스커팅 동작 스커팅 동작 제가 지난 샘스니드 스윙 분석 영상 중에서 스니드 선수는 다운스윙을 할 때 스커팅 동작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스니드 선수는 인터뷰에서 나는 왼쪽을 그냥 회전하려고 했을 뿐 스커팅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했죠. 우리가 스커팅 동작을 할 때는 일부러 하는 것과 또 강하게 스윙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우리 골퍼분들이 이런 스커팅 동작을 일부러 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를 보면 배치기 동작, 얼리 익스텐션을 교정하기 위해서 스커팅을 하는 골퍼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런 골퍼분들은 분명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스커팅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무릎을 구부리면서 주저앉는 동작을 보통 떠올리게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구부리면서 주저앉게 되면 우리의 골반이 들리면서 오히려 상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. 배치기를 교정하려고 스커팅을 했는데 오히려 배치기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배치기 동작을 교정하려고 하는 우리 골퍼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커팅 동작이 나타나면 분명히 비거리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. 지면을 강하게 누르고 그리고 차는 동작이 있기 때문인데요. 그러면 선수들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 우리가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스윙을 전환할 때는 왼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회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. 이때 우리의 무릎은 살짝 펴져 있다가 다시 중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. 이 자세가 마치 스커팅한 것 같은 자세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일부러 주저 앉으려고 한다면 뒷단과 탑볼이 골고루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 우리가 다운스윙 갔다가 왼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고 무릎이 다시 중립으로 돌아옵니다. 자 그리고 이때 왼 다리 왼 무릎은 지면을 차면서 임팩트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. 이러면 우리의 왼쪽 다리 왼쪽 무릎은 살짝 펴지게 되고 오른쪽 무릎은 다시 구부러지게 됩니다. 이러면서 우리는 높낮이를 유지하고 임팩트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.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백스윙, 다운스윙, 백스윙, 다운스윙 다시 중립으로 돌아오고 왼 다리가 차면서 임팩트까지 정면에서 백스윙, 다운스윙, 백스윙, 다운스윙 차고 넘어가고 자 그러면 우리 골퍼분들이 여기서 연습을 할 때는 양쪽 무릎을 임팩트 순간에 다시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왼쪽 무릎과 골반이 확실하게 차주기만 해도 우리가 높낮이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지면 발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맥길로이 선수나 저스틴 토마스 선수처럼 양 무릎을 다 눌렀다가 차려고 한다면 분명히 임팩트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. 제가 한번 샷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다시 한번 쉽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 골퍼분들은 스커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저앉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 때는 왼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움직여주고 그리고 무릎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. 그리고 왼다리는 지면을 그대로 쭉 차고 왼다리가 펴지고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면서 높낮이를 유지한다. 이게 좋은 다운스윙 그리고 힘을 쓸 수 있는 하체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우리 골퍼분들이 스커팅 동작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체를 좀 더 올바르게 지면 발력을 활용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비거리를 늘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